도석은 메인캐를 밀어보고 생각할까? 뭐 팔렸다 우와 야 무기가 와서 개당 30원을 팔렸어 1800다이아가 생겼다 야 가긴 시작하자 그래도 이왕이면 황금바지로 자 10개 플렉스 합니다 10개면은 700개 정도 되니까 10번 돌릴 수 있어 그럼 충분해 뜬다 730개 10바퀴다 야 근데 아까 우리 60번 70번 남았었는데 45번밖에 안 남았다 12번 아 0.75 이거 너무 짜치잖아 버려 아 SPT 무게 이속 MT 와 이거 맥스인데 맥스는 아니네 무조건 공속이지 아 2번 남았어 33번? 버렸어 시작하자 형들이 힘들어하던 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한다 형 초기하고 다시 하자 자 간다 아 30세음밖에 안 남았어? 아 제발 끝내자 이왕이면 3.5% 3.75% 3.75% 3.75%가 베스트 아 2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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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스포가 되는구나 여기 보고 돌릴까 2소 2소 공속이 아 1퍼 24번 남았는데 멈출 수 없지 남자라면 레이스 0.5퍼 슬슬 공속이 보인다 자 거래소드 가자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야 조진거 같다 이제 뜨면 타입본다 18번 남았어 야 아 뭐가 안 뜨냐 아 그러지마 길이 어 야 조졌다 아 위에 거 잘 띄워놓고 어 뭐야 뭐야 야 야 이건 쓰자 야 이거 써야된다 오씨 야 그래도 공속 6퍼 7퍼 이건 써야된다 우와 마지막에 10번 남았는데 와 조질뻔했다 우와 우와 야 이렇게까지 유튜브 각을 뽑아주나 야 근데 나는 형들 정말 웃긴게 이런거 하면 왜 항상 지옥갔다가 천당을 막 겨우 마지막에 맨징하고 아니면 뜰 때까지 지른 것도 아닌거 같기도 하고 왜 맨날 이럴까 나는 공속 7퍼 다행이다 상타치 잠궈 이거 잠그는거 없어 이거? 실수로도 안돌리게 없어 이건 가기는?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시간의 조각 70개만 보면은 눈이 돌아가버리네 아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형 전변이야? 뭐 전변처럼 보일 수는 있어 어 전변처럼 보일 수 있지 뭐 이것때문이 이긴 하겠지만 뭐 전변처럼 보일 수 있어 뭐 공속 100% 넘는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케밀다가 영템 먹는게 제일 맛있는데 그치? 케밀다가 영템 하나 딱 먹어줘야 이제 형들 배도 아프고 근데 여태까지 파템 같은거 파밍하러 가왔을때보다 메인 케밀다 먹는게 제일 기분 좋았어 야 운영자님 운영자님 일해라 민겐 내가 죽여봤자 다시 걸어오니까 야 주발이라고 일 안하는거냐? 뭐하냐 니네 일안해? 여우씨 뭔가 안보인다 했더니 얘네들이 여기저기 퍼져있는게 아니었고 저기 한군데 다 있었구나 오 공생없네 이거 1대1이니까 어글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 어빌 한방에 끝내버리자 어빌 나와라 어빌 먹고 졸업할라니까 어빌 슛 어빌 뭐야 개거지야? 40분 컷 50분에는 내려와야된다 어 야 라미가야 라미가 싸우고 이러면 안팩히겠지? 이러면 내꺼지? 도핑 안해도 되지? 라미야는 10분이야 컷시간 기준 초단위도 얼추 맞는거 같아 거지네 또 근데 이것 좀 네임대작 야금야금 좀 확인해야되겠다 강화석 해가지고 컬렉터 채워야되니까 거지지 또 요번에 좀 먹자 요번에 좀 먹자 그래 막타를 치더라도 목걸이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어둠의 무기용 딱 아깝이 뽀뽀니 미쳤네 어빌만 먹으면 안올거야 아 거지네 깨비 저 앙쿠 뭐 어쩔쩔고 저것도 같이 말자 14분 컷 우와이씨 작업장 아 굳었다 작업장 때문에 절대 못먹겠네 이거 주의형이 룩하면 가능성이 있어 주의형이 룩하면 가능성이 있어 과연 형이 뭐 이거 형이 먹었지 주의형 오 굳 쟤네 안박혔나보다 칼이 서버잼 없어 우선 업을 넘어오긴 했거든 여기서 업을 먹으면 나이스 아깝이 막판에 겨우 뺏었네 아 이제 업을 먹고 형들한테 바턴 터치 해주고 싶다 아 아 시간의 조각 제작해서 좋아보인다 야 업일 왜 이렇게 안나와 지금 성물 31 30 20 아 또 거짓네 아 또 거짓네 어색해하지마십쇼 이기야 현실입니다 야 이 복룡이 형 이형 센가부다 야 업을 못먹었어 요번에 뜰거같아 나도 요번에 먹을거같아 야 지금 한 열몇마리째 거짓인데 아 또 거짓네 아 또 거짓야 이런 밉띵자식들 하나 먹자 이제 아 요번에 또 거짓야 쟤모 땐거 아니냐 이거 버그인가 다음타임에 나오겠지 나올 때 됐지 어? 그치 아 시바 안가 미루는 순간 다음 쟤네에서 다른사람이 먹겠지? 혼자 잡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구만 아아 아아 아 나온줄 결정 필요없는데 형 늦었어 하긴 어차피 업적만 먹으면 되니까 이런 균딱같은 게임 강환하자 14개면 뜬다 이거 7 8 9 10 끝 오케이 오르의 좋아 스펙업했어 인내무십사 인내무십사 좋아 오르의 좋아 명중호 오케이 레츠고 너냐 이제 다음 여행제 팔찌 슛 뭐야 삐꾸야 뭐야 삐꾸야 뭐야 삐꾸야 뭐야 삐꾸야 뭐야 삐꾸야 뭐야 삐꾸야 뭐해 아니 40%를 연속 4번 성공한거야 아 깜짝이야 형 5초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되요 형님 주무십쇼 오늘 방송 너무 오래받네 isc ggg 아씨 드디어 먹었다 좋구나 드디어 먹었구만 어빌리티 바로 배우겠습니다 슉 이거 업좀 치자, 그러면. 23억. 되게 오래받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